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03일인 오늘 전 세계에서 104번째 OECD 국가 중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에서라도 국내 접종이 시작되어서 기쁜 마음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국민 수는 1,6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접종은 시작되었으나 백신의 부작용이나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효용성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첫 접종자를 90세 노인으로 정했고 미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전달하려는 의지로 1호 백신 접종자를 50대 간호사로 정했으며 백신에 관한 불신이 제기되자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앞장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국민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려는 차원의 반로에서 비롯된 당선인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접종을 참관하며 막연히 국민 참여를 기대하는 대통령의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백신의 효능을 자신있게 알려주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겨련한 의지를 담은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백신 접종 대상자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접종을 응원만 하는 치어리더가 아니라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를 이끄는 솔선수범 리더가 필요한 시국이니까요. 국민 모두가 하루라도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목적으로 오늘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의 행보가 1호 접종자 구경 목적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진심어린 발걸음이었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임을 너무 잘 아시는 터라 불안해할 필요 없이 하루라도 빨리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전하신 대통령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백신의 신속한 접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적정 온도가 지켜지는 백신 관리 및 운반, 의료수칙에 근거하여서 철저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토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허락할 시 국민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나서서 맞겠다고 앞장선 안철수 대표의 의지를 담아서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마수가 대한민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변함없이 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과 예방접종의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시는 많은 의료인분들과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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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THIS 하amente 하 surgeries 하根 하avo 하άν 하 diabetic 하ಠ 하ರ 하 묘면서 뱅 하ರ 하ರ